콜레스테롤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떤 음식이 콜레스테롤에 좋고 나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지방성 물질로서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고 호르몬 생산과 소화 과정에 참여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며 동물성 식품을 통해 우리 식단으로도 섭취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LDL과 HDL로 나눌 수 있습니다 LDL,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관 벽에 쌓여 동맥 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HDL, 이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며 혈관 벽에서 LDL을 제거하여 동맥 경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 심장 질환 및 기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며 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은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을 포함하며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은 첫 번째 단계로써 탄수화물, 지방 또는 단백질을 아세틸-COA로 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아세틸-COA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출발 물질로 사용됩니다 호르몬들도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콜레스테롤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혈당을 감소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의 핵심 경로는 메발로네이트 경로입니다 아세틸-COA가 메발로네이트로 변환되며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 콜레스테롤이 합성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에는 여러 단백질이 관여하며 이들 단백질은 각 단계에서 특정 화합물을 촉진하거나 억제하여 조절합니다 이러한 생화학적 과정은 식품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 외에도 간에서 발생합니다 간은 필요에 따라 콜레스테롤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중요한 조절 기관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딸기 식이섬유 함량 딸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원하고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결합시켜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 혈중 콜레스테롤 항산화제 딸기에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 휘어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항산화제는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 딸기는 낮은 칼로리와 거의 지방이 없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 딸기는 당도가 낮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 농도가 유지되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파 식이섬유 함량 양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원하고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결합시켜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부드러운 겉부분에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퀴어틴 함량 양파에는 퀴어틴이라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퀴어틴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양파에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테이슈 미트 함유 양파에는 포테이슈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포테이슈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견과류 좋은 지방 함량 대부분의 견과류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특히 유익합니다 식이섬유 함량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원하고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결합하여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물질 함량 견과류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포테이숨,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 견과류에는 포테이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혈압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견과류는 고지방이지만 포만감을 높이며 대체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식사 중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다른 고지방 음식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강황 항산화 효과 강황에는 큐쿠르민이라는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큐쿠르민은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벽에 손상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효과 큐쿠르민은 강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적인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이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도움 일부 연구는 큐쿠르민이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보호 효과 큐쿠르민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함량 등푸른 생선은 특히 EPA와 DHA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프로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 등푸른 생선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식이 지방을 대체하는 좋은 옵션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식이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 비타민 B12, 세레니움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대체하는 옵션 등푸른 생선은 빙어, 연어, 마카렐, 고등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기타 지방 고기나 가공 육류 대신 건강한 단백질 소스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염증 감소 효과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6. 올리브오일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유 올리브오일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입니다 원투논식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산화 작용 올리브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올리브오일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당 수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올리브오일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압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며 고혈압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테이셜 함유 올리브오일에는 포테이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테이셜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안정된 혈압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콩 고용량의 식이섬유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지방 및 불포화 지방산 콩은 건강에 이로운 단백질과 함께 저지방 식품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테이셜 함유 콩은 포테이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포테이셜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압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산화물질과 폴리페놀 함유 콩에는 항산화물질과 폴리페놀 같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셀프로 피로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콩은 당도가 낮고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당 수준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보리 식이섬유 함량 보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용해성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몸에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함유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형태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지방 및 높은 영양가 보리는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곡물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보리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당 수준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테이셜 함유 보리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포테이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혈압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산화물질 함유 보리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오트밀 베타글루칸 함량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종류의 용해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10. 저지방 및 고단백질 오트밀은 낮은 지방 함유량을 가지면서도 고단백질인 곡물 중 하나입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저글리세라이드 감수 오트밀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혈중 글리세라이드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항산화물질 함량 오트밀은 항산화물질인 아벤틴이나 비타민 E 같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 혈당 조절 오트밀은 천연으로 낮은 글리케민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된 혈당 수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테이셜 함유 오트밀에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포테이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혈압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10. 귀리 베타글루칸 함량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용해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지방 및 고단백질 귀리는 낮은 지방 함유량을 가지면서도 고단백질인 곡물 중 하나입니다 고품질의 단백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당두 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글리케민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안정된 혈당 수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산화물질 함량 귀리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포테이셜 함유 귀리는 포테이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테이셜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안정된 혈압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귀리에는 식물 스테롤이나 스테롤린 같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11. 마늘 알리신과 서이신 마늘에는 산소를 이용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이신이라는 화합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2. 항산화 작용 마늘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3. 혈소판 응집 억제 마늘에 함유된 화합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흐름을 스무스하게 유지하고 혈전 형성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4.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콜레스테롤 프로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5. 항염증 작용 마늘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 동맥벽에 염증을 감소시키고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2. 오렌지 솔루블 섬유 함유 오렌지에는 솔루블 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루블 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물과 결합하여 젤 상태로 변하며 이때 콜레스테롤과 달라붙어서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함유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동맥벽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물질과 폴리페놀 함유 오렌지에는 항산화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셀프로 피로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칼륨 함유 오렌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정된 혈압은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지방 및 칼로리 풍부 오렌지는 낮은 칼로리와 거의 지방이 없는 과일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이 영향소 풍부 오렌지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 영향소를 제공하여 영양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며 특히 동물기원의 식품에서 높은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육류 특히 지방이 많은 육류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특히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달걀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달걀 노른자에는 약 186mg이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3. 내장류 내장인간, 심장, 신장에는 높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해산물 새우개, 오징어 등의 해산물에도 일정량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유제품 풍부한 지방을 가진 유제품도 콜레스테롤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전체 지방 우유, 치즈, 버터 등이 해당됩니다 6. 유가공품 소시지, 햄, 소시지 등의 가공 육류도 높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를 관리하려면 이러한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제한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식물성 지방, 견과류, 식이,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식단을 다양화하면서도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식단 조절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미리미리 골고루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